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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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자카르타인 인도네시아 아니다 인도네시아인 자카르타 그거 아시죠? 어떤거요? 인도네시아가 내시고랭 인도네시다 내시고랭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내시인거 아니에요 내시고랭 시고랭 시고랭 또에요 안녕하세요 호커스를 붙잡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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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신줄 알아요? 지금 한국시간으로 한국은 지금 새벽 5시 여기가 새벽 3시니까요 네네네 지금 인도네시아는 4시입니다 내시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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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아이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이돌팀 이름은요 프로팀 보이스고요 팩클럽형은 닭가슴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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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형 너 내 꼬잖아 어? 신정 고백과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 예뻐보이고 이유 없이 좋아서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이 부시도록 빛나보여서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 니 생각엔 내가 하하 어떻게 보여 안녕하세요 우츠노펀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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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펀치 저희 저희 지금 저희 지금 끝났잖아요 네네 어때요? 어땠어요 오늘? 정말 저는 이 준비해주신 밥과 정말 케이터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몇시야? 어? 잠시만 잠시만 몇시야? 몇시야? 지금 4시 인도네시아 와! loser 초등학생 때 last occurrence Not after 근데 이거 아까 태용이가 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그런 개그에요 욕을 먹고 싶어서 하는게 맞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게 저 근데 이 옷 입을 때 마eye 생각 나는게 저도 rankings 그걸 먹고 싶어요 바로 햄소사지 있잖아요 계란 이 Musical 그 뚜껑 오iels 또su 스팸 말고 이거 뭔지 아세요? 괜찮아? 독수할꺼야 간다 간다 오늘 이제 수연이 형이 그 맥스업 너희들이 저희의 공연의 문을 열었잖아요 맥스업농!!! 목 하나 봐요? 목 아프죠? 아무튼 여러분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저희는 또 좀 이따가 공항을 가잖아요 바로 또 다 내일 또 일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근데 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죠? 수연이 형 너무 무거워요 그건 뭔지 알아요? 제가 제 몸무게 이상의 지금 그 중량인가요 중량 그게 단단해지는 거? 뭐라 그러죠? 철계요? 철계로 지금 누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에 인사하죠 저희는 이제 튤립 의사는 안녕이고요 이제 내 눈에는 니가 지금 호흡이 약간 눌려있는데요? 아 그래요?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 내 눈에는 니가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까지 하얼른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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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